야 인간들아 이 극단적인 이 좌파 우파 이 아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니들 일주일 내내 입에 담을 수 없는 나한테 모욕을 줬어 근데 내가 그런 걸로 내가 굽힐 것 같아 천만에 나 밟어 밟을수록 나는 더 강인해지는 유채꽃이야 알어? 그리고요 제가 자랑 좀 하려구요 그 백화점에 깡랭이 타러 갔다가 악세서리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떤 보수 지지자라고 하면서 어 팬이래요 절대로 고생 많이 했다고 꼭 선물 하나 주고 싶다고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팔찌 하나 얻어왔어요 굳이 사양했거든요 괜찮다고 했는데도 고생했다고 그리고 지금 그 이씨 고소 취하 잘 했다고 하고 그리고 김건희씨에 대해서 잘못한 건 계속 비난해 달라고 하시네요 이게 진짜 보수죠 예 저는 상처 안 받아요 니들이 나를 밟을수록 나는 더 강인해지는 유채야 알았어? 진짜 게임이야 이제 사양이